이러면 똑똑히 봐라. 똑똑히 봐라. 그 하늘이 무너져줄 때. 전하지만 자신의 사랑과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옥정.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조선의 군주 이순. 신분을 뛰어넘은 이들의 위험천만한 사랑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.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. 고양시에 위치한 한세트장에서 만난 장옥정 사랑의 살대의 두 주인공.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이와인. 쌀쌀한 날씨와 달리 화기애애한 두 사람.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은 빗속에서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키스씬. 두 사람의 감정을 극대화 시켜줄 비 준비 완료. 진방 라인으로 궁에 입관한 장옥정 김태희도 빨래터로 들어가 촬영 준비를 하는데. 레디 액션. 소리와 함께 퍼붓는 빗. 그리고 그 빗속에서 빨래감을 건져내는 장옥정. 그리고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숙정 이와인. 컷소리가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을까. 하지만 흠뻑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다시 시작되는 촬영. 빗속에서 감정 잡으려 대사하려 다른 때보다 겁절로 힘든 촬영이 계속되는데.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. 누가 널 버린다는 것이냐. 누구맘대로 늦단 생각을 하냔 말이다. 공에서 왕과 침박 라인으로 마주한 숙정 이와인과 장옥정 김태희. 서로에 대한 오해로 밀어냈던 두 사람. 왕과 라인이라는 신분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. 그리고 두 사람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예고하는 키스신.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두 사람의 키스신. 하지만 애틋한 키스신 뒤에 남은 것은. 신발 속 가득 꼬인 빗물. 옥정이 내가 지켜보고 있어. 아니 대체 누가?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. 멀찍이서 장옥정 김태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동평군 이상엽. 그분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오늘 좀 낮부터 계속 비를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되게 로맨틱하면서 슬픈 장면 연출하다 보니까 비를 맞았는데 덕분에 저도 맞았죠. 동평군 이상엽의 표정이 어두워졌다. 아무래도 궁에 들어오면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. 동평군이 이제 큰 결심을 해서 왕한테 옥정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. 라고 말하려고 가는 찰나에 키스신을 보는 거예요. 동평군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씬이죠. 저 혼자 그냥 뒤에서 또 그냥 기둥 뒤에서 그냥 슬퍼하고 있겠죠. 동평군도 애정신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. 아이 그러니까요. 동평군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장옥정. 여전히 빗속에서 사투 중인데. 그 미천한 주제가 전학에 한 걸음을 못 가게 하는 블랙 우족새니까. 그 블랙 때문에. 절대로 영호하는 분에게. 다시 할게요. 그 미천한 주제가. 전학에 한 걸음을 못 가게 하는 블랙 우족새니까. 그 블랙 때문에 영호하는 분에게 절대로 버려줄 수 없지 않습니다. 슬슬. 슬슬. 고백. 상당히. 그런 어미를 둔 탓에 천국으로 도주를 하려다 붙잡혀 온답니다.